아... 아 왜 그림이 나와... 아 나 진짜 짜증나 저렇게 그림 나오는 거 진짜 싫어... 아... 짜증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숨었어야 되나봐... 아 나 이거 또 해야돼? 아이씨... 졸라 싫다 진짜... 으깨... 아 짜증나... 아 나 저런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아이씨 미치겠네... 여기 걸 깨고 바로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아 진짜 싫다... 하나 둘 셋 호우 씨... 아이 씨! 아! 아 아... 아 아... 나 중나... 아이 씨! 나 잘못 눌렀어... 아아.. 아아.. 아 키 잘못 눌렀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나 이거 되게 하기 싫어졌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 진짜 싫어 계속 이럴 거 아니야 아.. AD.. 야 이걸 어떻게 눌러.. 아잇.. 아 또 잘못 눌렀어 AD.. S.. AD.. 아.. 아 잘못 눌렀어 AD를 왜 섞어.. 진짜 짜증나 그니까 그림이 너무 현무스러워 나 저런 거 진짜 싫어해 아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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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S.. 아이씨 미.. 아.. 진짜.. 졸라 짜증나네 아.. 아.. 진짜 열받네 아.. 진짜 열받네 내가 너무 못하니깐 내가 너무 못하니깐 내가 너무 못하니깐 스킵시켜줬나봐 게임위에 아.. 아.. 졸라 자존심 상하네 내가 자꾸 틀리니까 게임이 불쌍했나봐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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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불쌍하니깐 그런거 좀 시키지마라 아이씨.. 거지같은 게임아 석호상 깼어 어? 석호상 안깼나? 아니야 이거.. 2층 남자.. 2층 남자 화장실.. 어.. 나 마지막 것만 깼지 나머지 약 없으니까 어이씨.. 여기여기야 아.. 잠깐만 세이브 아.. 나 또 뭐 튀어나온 것 같애 아.. 진짜 싫다 아.. 마녀의 집보다 난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애 응? 응? 왜 2층 남자 화장실에 거울도 깨져있지? 1층 남자 화장실 거울도 깨져있지 않았나? 그.. 삼팔 응? 왠.. 그.. beam 털 bibli nominations 어.. 어떻게 아 modifier 빙 털 Programs 엇.. 어.. 웬 술이.. 아아이씨 낸조심을 게임을 할 수가 없이요 아아이 씨... 역시 알콜.. 알코올 누군지 몰라도 깨끗하게 마셨구만 정말 다시 취하고 싶은 기분인데 너무 아쉽다 빈 병이라도 혹시 쓸 것이 있을지 모르니 챙겨야겠어 소주 병을 챙겼어 아씨 근데 누가 다 처마셨어 거지같은 나의 소주를 아 이거는 너무 숨겨진 뭐가 많아 아 나 미치겠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 또 여기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아! 아!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나 나 나 뭔지 알겠음 뭔지 알겠음 소주 병이 40원씩이나 해? 되게 비싸네 옛날에 한 20원 30원 안 했나 봐봐봐 이 등류를 여기다 넣는 거야 봐봐 예아 그리고 이 천을 어 이렇게 하면은 화염병 제조 안되네 에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휘발유가 담긴 휘발유를 담아둔 병 이걸 어따 쓸 수 있을까 아 야 근데 이거 나 아씨 미치겠네 또 할 게 없는데 휘발유를 담아둔 병을 쓸 데가 없는데 아씨 몰라 공략볼래 빨리 깨자 섞고 3 깨고 아 이렇게 빨간색 글씨 해놓으면 아 이거 밑에 것도 깼어야 되는구나 아 나 또 1층 가야되네 여기가 1층인가 아 여기가 1층이구나 아 나 진짜 야 나 좀 이제 하기 싫다 아 마녀의 집 같은 그런 공포가 아니야 좀 짜증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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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하네 아 아 아 여기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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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꼭 한 번 죽어야지만이 그거 하는 거잖아 나 그게 너무 싫어 아씨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또 들어가면 또 그거 하잖아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또 해야 되는가 봐 이거 안 사라졌 아 이제 나 아 이제 내가 못하는 걸 아나 봐 난이도가 낮춰졌나 봐 난이도가 낮춰졌나 봐 다 쳐졌어 귀신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게임 그냥 귀신 그러니까 귀신 안 나와도 충분히 무서우니까 이제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영상만 오케이 아씨 또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이거 맞춤형 게임이야 날 위해서 아씨 미치겠네 이제 무슨 아이템만 얻으면 숨을 장소부터 찾아야겠다 그냥 이렇게는 안 튀어나온 거 아씨 깜짝이야 아씨 오우씨 깜짝이야 여기도 사물함 있지 오케이 여 두 번째 거야 숨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응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 여기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아씨 진짜 뭐 먹미 야 1학년 3반 열쇠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그 사물함 확인했어 바보야 두 번째 그게 그거란 말이야 뒤에 사물함이 있어서 안 열려 아 아 아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꺼내는 거지 아이씨 어 책상 책상이 뒤져지나 책상을 뒤져볼까 근데 책상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뒤져야 돼 안 뒤져질걸 책상 어 헐 책상 뒤져지네 헐 진짜 이걸 다 뒤져야돼 어 아이씨 근데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씨 뭐 하나 없기만 하면 자꾸 튀어나와 아이씨 에이 오른쪽 밑에 밑에 위 에이 오른쪽 밑에 밑에 위 에이 오른쪽 밑에 밑에 위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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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게임 좀 그룹다 우응 무슨 아이템 하나를 그냥 안주냐 무서워서 아이템을 먹겠네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또 그냥 갈수도 없고 하나하나 다아 뒤져 봐야돼 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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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아..쨰..아..씨 어..이거 교탁은 안되나봐 아! 그럼 저기 가서 또 플라스틱 자루 뭐 꺼내기만 하면 또..랄지랄지 할거 아냐 씨.. 뭐 하나 발견하는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어 잠깐만 끝에 끝에 아..나 진짜..씨 아 이거 해야돼 1학년 오..아..씨 아 저 오른쪽 잠깐x3 저 오른쪽것부터 해야될거 같애 다시 지나간 이야기 봐봐봐봐 여기 오른쪽거부터 꺼내고 그리고 해야지 이게 뭔가 숨겨진 아이템 같은게 많은거 같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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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맞지맞지? 안경? 어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환상? 수러진 안경.. 으어? 야 이 게임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하나 쳐먹기만 하네 안 무서워서 토끼 한 마리 우리에서 꺼내서 같이 누웠어? 안 무서워서? 그래 토끼가 좋겠다 나도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끌어낸 거 아이씨 야 진짜 너무하다 그럼 이거 하나 먹고 또 들어가고 하나 먹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래야 돼? 토끼가 자꾸 깨물어요? 귀엽네 아니 이거 뭐 아이템을 먹기만 하면 들어가 이거 게임 귀찮게 근데 방금 그림을 제대로 내가 사라졌을리가 있나? 어어어 이번 거 좀 쉽네 아 진짜 짜증나네 거즈같은 게임 아 저거 무조건 세이브 막혀놔야지 거즈같은 게임 그런 게임 진짜 씨 어? 이번엔 안 오네? 어? 이번엔 안 오네? 어? 이번엔 안 왔어 1학년 2반 아 나 그림이 자꾸 나와서 이거 게임이야 맨 끝에 건가 보다 어 이거다 이거 또 맨 끝에 건가 보다 어 어린아이의 장갑 아 또 뭐야 아 열쇠가 장갑 안에 있었어 어? 야 빨빨빨빨 어이 아 사라졌을리가 아 저 미친 여자는 자꾸 어이 아 진짜 짜증나 컨트롤은 좀 익숙해졌는데 좀 아 좀 그런거야 아 아 진짜 아 졸라 쫓아다녀 진짜 스토거 같은 여자 같은 아 진짜 짜증난다 이 게임 아 이 게임 진짜 무섭고 짜증난다 어 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안오네 어 안오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아 뭔가 올지 알았지 아 뭐하나.. 이 게임하려면 되게 꼼꼼해야겠다.. 나랑은 안 맞는 게임인데.. 아.. 아휴.. 누구 수리할 거 없지? 누구 수리할 거 없지? 아휴.. 3층 복도.. 갈 수 있네.. 일단 여자장실부터 가야겠지.. 가기 싫다.. 아.. 진짜 마녀의 집보다 더 무서운 것 같다 이거.. 이 거울이 다 깨져있어.. 아.. 여자 화장실 가야되지.. 지금 나 남자 화장실 들어왔지.. 어? 어? 아닌데? 뭐야.. 어?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하고 똑같이 있겠네? 아..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있네.. 아.. 씨.. 후.. 하.. 흠.. 여기는 뭐 안 나타나겠지? 뚫어뻥을 무기로 들고 다닌대.. 아 그래.. 이제 알겠다.. 그래도.. 그거.. 양심은 있네.. 사물함 없는데는 귀신이 안 나타나.. 아.. 씨.. 가기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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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아.. 여.. 아.. 아.. 여자 안경.. 아.. 무슨 실험이 있었나봐.. 여기서.. 아.. 그.. 이게 보면은.. 이런 빨간 작은 장갑.. 이런 것들이.. 그.. 히든 아이템으로.. 그건갑다.. 그.. 여자.. 귀신에 대한.. 물건인가 봐.. 여자 귀신 물건인가 봐.. 안경을 쓰고 빨간 작은 장갑을 꼈던 여자아이네.. 하.. 하.. 아.. 씨.. 난 착한 사람니까 날 죽이지마..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할 풀이야.. 이 나쁜 여자가.. 교실이 열릴 리가 없지.. 화장실도 열릴 리가.. 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 내가 이쁜걸 알아보고.. 어.. 이놈 귀신들이.. 으흐흠.. 아이.. 진짜.. 아이.. 좋아.. 아이.. 안 무쇠.. 아이.. 안 무쇠.. 으흐.. 으흐.. 꼬디님 또 자지.. 아이.. 안 무쇠.. 아이.. 으흐.. 아.. 그래.. 안 열릴 것 같았어.. 어? 아우 씨.. 문.. 문.. 문구리가 없으면 문구리를 하면 되잖아.. 꼬디님 자자.. 자자잠.. 우리 아가.. 자자잠.. 자자잠.. 잘도.. 잔다.. 오.. 이게 안 써지네.. 그럼 부러진 망치머리.. 안되구.. 수술력 메스.. 어? 뭐야? 메스가 왜.. 손잡이에 맞아.. 아.. 메스에 끼워서 힘을 줄만한 거? 썩은 뚫어뻥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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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오 씨.. 젠장.. 문이 열려버렸어.. 아.. 왜 열리냐.. 어어? 어어? 이거 왜 이렇게 돼있어? 아.. 여기 귀신 티가 나오는가 보다.. 쯧.. 오케이.. 두 번째 거.. 아앗! 아.. 아.. 구멍이 떨어져도 죽네.. 아.. 씨.. 야.. 이거 어려운데 컨트롤이? 오잉 오잉.. 아.. 아.. 씨.. 컷트걸.. 아.. 씨.. 컷트걸.. 아.. 안 나오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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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으.. 산살려겨.. 아.. 귀신이 날 죽이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음악실에서 뭔가 있는데 찾고 있는데.. 날 찔렀어.. 오.. 오.. 그래서 이 안에 숨었는데.. 여기까지 오.. 따라와서 문을 뜯으려고 했다고.. 다시 숨어야 돼.. 빨리.. 어.. 야.. 정신 차려.. 하.. 일단 삼총을 들어보고 다시 와야겠어.. 열쇠를 떨어뜨렸네.. 아.. 아.. 나 이제 아이템만 먹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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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새끼.. 좀 나와봐..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아.. 나 살고 싶다고.. 으으으으.. 짜증나.. 으으으.. 짜증나.. 저 녀석을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지? 어떻게 나오게 할까.. 오.. 떨어져 죽을뻔했다.. 또.. 아.. 어.. 그래그래.. 굴러 안갈게.. 아.. 음악실 가야돼.. 오.. 여기가 음악실이네.. 아.. 여자.. 어.. 대훈아.. 나와보지 않을래? 날 좀 지켜줘.. 막 이런거.. 막 이런거.. 흫.. 아.. 아.. 난 남자야도 안 나갈거야.. 난 남자야도 안 나갈거야..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사물함부터 찾아야돼.. 아.. 아.. 깜짝이야.. 아..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짜증나는거..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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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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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저 여자 얼굴 안 무서워.. 으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자살을 한게 아니라 떨어진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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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울렸어.. 아.. 진짜.. 살려줘.. 살려줘.. 알람이 왜 울려.. 근데 벌써 5시야.. 응.. 와.. 아.. 짜증나.. 아.. 아.. 이.. 이런거.. 어.. 소리가 안 나지.. 어우... 어우... 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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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씨... 잠깐 방심했다... 아... 아... 심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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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으... 에... SD...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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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놀라냐... 아... 어? 헤어핀을 놓고 갔네? 아이구 여자애가 얼굴.. 아이 착한 여자애가 왜 나한테.. 아이씨 아이템이라도 주든가 아이템도 안주면서 숨깨 만들어 거지같은.. 뭐 없나? 아이템도 안주면서 날.. 놀래키고 있어.. 어? 아.. 또 핏자국이고 꺼낼 수 있어? 못 꺼내겠지 어.. 바닥 사이에 검은 물체? 힘줄만한 거? 썩은 뚫어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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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만한 걸 또 찾아야겠네? 어이씨.. 아 세이브 세이브 겁나게 세이브를 해야돼 진짜 도실은 다 안열리겠지 뭐.. 그치? 엉? 철사로? 철사를.. 풀지 않으면? 철사가 있단 얘긴데? 어.. 어.. 음악실이구 아 야 붕어야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안되겠니?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시간도 시간이고 흐흫 장어완는 허일den 그래.. 네.. 네.. 휴.. 예.. 뭐..